암컷 강아지는 생리기간 중 예민해지고 스트레스를 받으며 호르몬의 영향으로 상상임신을 겪는다고 해요. 애쭈는 중성화 수술 당일에 자궁충농증이 발견되어 생식기 질환이 더 심각해지기 전에 수술을 잘 받았답니다. 중성화 수술 전에는 금식 해야 하고 수술 후에는 마취에서 깨어난 뒤라 소화력이 약해져 있어서 밥에 신경 써줘야 하는데요. 100% 휴먼 그레이드 천연식 재료의 화식, 오메스케어 이에 쓴 는 중성화한 반려견의 무너진 호르몬 밸런스를 개선하는데 도움주는 천연물 유래 성분을 하면 멍죽으로 체중관리, 면역력 방화에도 도움 준다고 해요. 중성화를 한 강아지는 호르몬 불균형 부작용으로 체중 증가, 비만이 되기 쉽다고 하는데, 멍죽은 호르몬 불균형을 조절하기 위해 개발된 프리미엄 건강화식이랍니다. 합성청다물 방부제 전혀 없는 귀리 현미엄 복류와 이융류 단백질, 그리고 체중화. 멍죽만의 천연물 유래 에스트로겐이 어우러져 안심하고 먹일 수 있어요. 멍물 그대로의 신선한 상태가 고스런히 보이는 자연화식 보메스케어 멍죽 기우성 당연히 좋답니다. 신선한 상태 그대로 냉동된 자연화식이라서 자연해동하거나 전자레인지에 조리 후 따뜻하게 급여가 가능해요. 보메스케어 멍죽은 두 가지 종류로 E.S. 암컷 강아지 화식과 T.S. 수컷 강아지 화식이 있어요. 수컷 강아지 중성화 수술 후에도 멍죽이 최고! 중성화 수술한 지 시간이 꽤 지나도 호르몬 관리해줄 수 있고 물을 더 추가하여 수분 섭취를 늘릴 수도 있고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사료에 섞어 급여하면 맛있게 먹으며 체중관리에 도움받을 수 있어요. 기만으로 떨어지는 거야 성적 목표를 퇴근하는 체중관리에 도움받을 수 있어요. 중성아 이웃 강아지 살찌면 어떻게 하지? 비만으로 인한 슬개골 관절 관리 걱정만 하지 말고 중성아 반려동물을 위한 특별한 자연하신 멍죽을 선택해보세요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